급진 급파엔 간헐적 단식. 아까 너무 급하게 하면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 간헐적 단식 좀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단식을 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이 없다고 하면 몸에서는 비상회로를 돌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은 조금 달라요.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는 단식의 기간이 길지는 않고 보통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식사를 하는 시간과 단식을 하는 시간을 나눠놓거든요. 저는 이 시간을 한 식사할 수 있는 시간 10시간 정도 단식하는 시간 14시간 정도를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요. 보통 이러면 14시간의 단식 기간 동안 수면 시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힘든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식을 하는 동안에는 에너지가 더 이상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내에 저장돼 있던 글라이코겐을 이용해서 태워내게 되거든요. 우리 몸에 위장간도 실시간을 주고 에너지를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도 단식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데 다만 주의사항은 있겠죠. 일단은 혈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뇨와 같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보다는 그냥 소식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식사를 하는 10시간 내에서도 식단 관리는 해주셔야 합니다. 10시간 동안은 아무거나 다 먹고 14시간 단식을 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식단의 관리를 어느 정도는 탄단지의 비율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운동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 이 정도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14시간은 단식 시간이니까 10시간에 보상받으려고 10시간 동안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이러한ış wooden here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